아 그중에 네팔 이 헤드 아이큐 좋아 한국사장 노래해서 잘해 한국말 빨리 해 일 열심히 해 한국사장 네팔 좋아해 아 우리 네팔에는 55 나이가 타면 그냥 일 안해 아 Tibet 아 이게 왜 마찬 박 에서 advising 마치 마찬 박аявان 봉사 마찬 빚 마찬 박oby루 공개 철기 마찬 박스 음악 2.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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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km 시도해만 과속 단속을 가겠습니다. 80사람으로 가래, 80사람으로 가면 돼. 네발리만 제로라므로 한참, 까머라므로 한참 사장일리만 가나서 반대했잖아요. 나이가 어떤 곳이 있어요? 55. 55? 55. 네발리만 제로라므로 한참, 네발리만 제로라므로 한참, 나이가 타면, 불량. 일 안해. 일 안해? 한국 65세까지 이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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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는 여자 있어? 많이 안 쓰는 여자 있어? 한국 여자, 착한 여자, 일 열심히 해, 마음씨 따뜻해 많이 쓰는 여자 나빠, 머리 펑펑 펑 그런 여자 안 좋아 알뜰한 여자, 신랑, 열심히 칭찬해 서로 좋은 친구와 집사 좋아 나쁜 여자 있어? 착한 여자 있어? 네 뭐야? 마이크 우리 네팔에는 차 많이 비싸요 네팔 너무 많이 와, 엘리베토산에서 잠시 후, 불회전입니다 한국말 빨리 해, 일 열심히 해, 한국사장 네팔 좋아해 중국, 베트남 일 안 해, 농티 일하는 시간 일 안 해 한국사장 싫어해 스리랑카, 네팔, 한국 가르쳐주면 일해 네 한국사랑 좋아 한국사랑 좋아 한국사랑 더 열심히 일해요 어 그중에 네팔, 이 헤드 아이큐 좋아 한국사장 요래해서 잘해 머니, 아니죠 중국, 어, 뽀뽀뽀뽀 안 좋아해 아니, 말 많이 해 어, 일 안 해 일 안 해 일 안 해 벚꽃 지금, 어, 벚꽃 축제 벚꽃 축제 i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